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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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팀 노호였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줄 담배를 겁나게 때리고 왔습니다 그니까요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점 초점 팀장님 아니 팀장님 방송이 초점을 막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아 이거 자동 초점이에요? 세팅이요 세팅 세팅이 먼저다 동봉이 흔들리시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안됐다 초점이 이상하다 또 또 회장님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진짜 팀장님 이건 아니지 진짜 갑자기 나 지금 피곤해 듣겠는데 회장님 멈춰놓고 지금 왜 이러지 갑자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 진짜 망쳤네 아 진짜 세팅 진짜 빨리 해봐요 어떻게 해 아 진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아 이거를 진짜 아 아 아 그를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일단 진행해 진행해 아 자 일단은 누가 만져놨어 이거 오늘서부터 왜 이렇게 덥죠? 오늘 왜 이렇게 여름인가요? 저는 좋은데요? 아 그래요? 좋은데요? 비오는데요? 저는 오늘 속으로 그 생각에 듭니다 네 이건 기회다 남자 Q 한 명 없앨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기회다 아 진짜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아 아 자 여러분 초점 잡고 천천히 느긋하게 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빠르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있잖아요 오늘 또 이 컨텐츠가 원래 저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 맞죠 맞죠 이제 좀 미뤄져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레전더리 게스트를 오 오 나일박 팀장님이 섭외를 했습니다 와 제가요? 나일박 팀장 믿어보겠어 진짜? 믿어보겠어 아니 근데 이번 컨텐츠는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저는 아무런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무슨 소리에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온종일 다 깨미가 다 만든거에요 깨미 깨화 깨미가 잘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와 일단은 제가 기획팀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네 또 섭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MC는 깨비랑 학수입니다 네 네 또 MC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패널 네 남순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회장님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근데 그 회장님 왜 혼자 이렇게 따로 앉아계신거에요? 나는 이거 누가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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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장 남순이 아니라 진짜 BJ 남순으로 편하게 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남순씨? 네 남순씨 남순씨 오늘 좀 남순씨 의자 던지는거 아니죠?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 저는 근데 잠깐만 그 그 뭐냐 대기하면 포스터 잠깐 띄어줄 수 있나요? 그냥 신전하게 이야 아니 신전하게 공중파에요? 바꿔주시구요 표절인데요 아니 난 포스터보고 뭐 공중파인줄 알았어 아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무슨 영상감도 깨양깨양하니까 저기 뭐 취직하려고 하나봐 신전하게 포스터도 만들고 일단 세팅이 먼저다 세팅이 먼저다 네 일단 오늘 근데 또 저희 기획팀이 조금 많거든요 네 여기 계시고 몇명은 이제 뒤에서 좀 도와줄 친구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뚜부씨가 오늘 뭔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그 분장을 좀 해주는 오 메이크업 담당 네 네 메이크업 담당을 좀 부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쭈왕이가 이제 마이크 요런 것들 좀 세팅을 좀 해주기로 했고 마이크 마이크 의상 같은 것들 의상 그런거 다 싹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시고 일단 그러면 뒤에 좀 빠져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꺼지나요? 이제 안나와 이제 카메라 안나와 이제 안나와 이제 끝난건가요? 카메라 안나와 여기서 이제 해줘야돼 안녕 편리가 와 편리가 와 스텝을 해줘야되고 자 이제 여기 패널분들입니다 패널분들 패널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하파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쪽으로 네 게스트분이 여기 앉을거라 지지배야 일어나라 스탠드업 뭐 해야된다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패널 남순씨는 오늘 어떤 컨텐츠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룰을 좀 간단하게 룰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최끼비 최끼비가 준비한 컨텐츠 여러분들 정말 쉽습니다 네 그냥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알고있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정말 그 컨텐츠와 흡수한 컨텐츠 제가 이제 또 왜 이 컨텐츠를 했냐면 회장님 요즘에 노래에 관심이 많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면 쇼츄 여왕에다가 가수에다가 엔에스 그레이 가수 그러니까 내가 아까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회장님 마주쳤거든요 네 걷는데 후두 내리고 걸어 나 지금도 내리고 있어 나 후두 내리고 걸어 이제 지금도 내리고 있어 아니 철저히 수분 아니에요? 맞아 회장님도 이제 또 노래에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노래 컨텐츠 오 음악 컨텐츠 네 음악 컨텐츠 그리고 또 예전에 그리워하던 듀엣대전인가? 그거 아시나요? 누닛대전 누닛대전 누닛대전은 약간 비수무리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컨텐츠가 너의 목소리가 뭐예요? 듀엣가요제입니다 오 듀엣가요제 네 근데 이제 사실 듀엣만 해가지고 그냥 노래하는 거는 사실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없어서 없어서 여기 이제 이분들이 패널이고 네 게스트들이 한 명씩 올 거예요 게스트 근데 이 사람들이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몰라 오 모르는데 그거를 가려서 그 사람과 팀이 돼서 뒤에 대전을 하는 겁니다 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사람들의 이 사람 노래 잘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요거를 또 알고 이게 만약에 같이 했는데 음치일 수도 있고 그런거죠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실 텐데 네 그 게스트분들이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팀을 정하고 그렇죠 팀을 정하고 그 팀이 정해진 상태에서 듀엣가요제를 해서 1등한 사람 뭐 있나요? 1등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상급 30만원 기획주분한테 기획주분한테 여기 분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요? 네 없어요 MC는 없나요? 기획 공급에서 뭐 없어요? 기획 공급에서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기획 공급이 다다음 공급까지 저희가 다 될게 다 누적이 돼있어서 예약이 돼있어서 제가 다음 예약자로 네 지금 빼야될게 엄청 많아요 아니 교도소 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야 교도소 가지마 이제 이번에 또 써야되거든요 돌려받기 중이에요 이렇게 일단 컨텐츠 설명이 돼있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한테 0.1 0.1 네 0.1을 각 이긴 사람에게 한 명 우승 저는요? 아이 안되죠 아이 안되죠 잘하면 갑자기 여기서 용자 컨텐츠 해도 돼요? 깨또하나 잘하면 깨또하나 깨또하나 잘하면 깨또하나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룰 이해하셨나요? 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음치가 있어요? 음치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요? 음치분들도 많고 실력자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1등을 하려면 실력자랑 같은 팀 하는게 좋겠네요? 그렇죠 실력자일 것 같은 사람을 추리를 잘해서 그 사람을 뽑아야겠다 아 그래야되는구나 내가 0.1 한 30만원 더 쓸게 어? 게스트 분들한테 쓰고 0.1 내가 잘하는 사람 주고 어? 뭐야 뭐야 내과에서 우와 오케오케 왜냐면 또 오케 그러면은 우승을 하는 게스트분한테는 60만원 우와 아니 너네는 필요 없겠다 네 60만원 말고 네 한 명 59만원 한 명 1만원 와 1등은 1등 하시는 게스트분은 59만원 네 준우승 하시는 게스트는 만원 와 이게 라이브 올림픽 때부터 약간 그걸 맛 들으셨나봐 아 그래 그런게 재밌죠 네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스트분들도 우리를 잘 골라야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 날박 뭐 회장님 예술 줄어서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만 너무 벨붕이잖아 얘는 아니 근데 저도 제 앞으로의 커리어 인생이 달린 부분이에요 제가 음치 고르면 어떻게 해요? 저 음치 알레르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회장님 또 요즘에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이거죠? 자꾸 나를 울려쳐 땀이나 흘리지마 지금 한 개 뭐가 있는데 땀을 자꾸 흘리는거야 아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여기 왜 이렇게 여름인가요? 아니 저는 지금 추워줄게 왜 이렇게 에어컨을 꺼주시면 안돼요? 아니야 너무 추워 지금 풀빵으로 추워주세요 풀빵 왜 이렇게 발발 떨고 있어 네 너무 더워가지고 학수처럼 편하게 해야지 이게 또 이런적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게스트분도 이렇게 네 분이 그렇죠 준비되어 있나요? 자 그럼 네 게스트분들은 다섯 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섯 명? 다섯 분? 플레이어가 네 명인데 플레이어 네 명이죠 네 그럼 한 명은 떨어집니다 듀엣도 못하고 떨어져요 선택을 못 받는 게스트 한 분은 탈락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분이 실력자일 수도 있고 음치일 수도 있고 떨어지고 나와서 공개하는 걸로 아 네 그렇게 또 그러면은 이거 시작 전에 실력자가 몇 명이고 음치 몇 명이고 이런 얘기 안 하죠 아 안 하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먹고 있어도 실제로 공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가 실력자여도 그다음에 또 실력자일 수도 있고 또 실력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추리가 가능하게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립싱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다 믹스를 또 해 왔어요 실력자들은 알아서 이걸 또 음원을 줬습니다 저한테 진짜 너먹고 그냥 가세요 공개가 주신 건 어떡합니까 아니 갈수록 뭔가 방송 개인 방송은 뭐 재밌는데 컨텐츠만 잘 짜고 컨텐츠도 중요하니까 영상 기획물만 좋아지 믹싱크를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과 그리고 의상까지 오 티가 나지 않군 망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망토까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립싱크를 하잖아요 네 립싱크를 하면은 이 노래가 잘하는 사람은 본인 목소리에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본인 목소리고 음치는 그냥 남의 목소리로 립싱크 진짜? 그렇지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셨나요 남순씨? 진짜 너무 보여요 출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길죠? 아니 뭐 아니 자꾸 질문해요 뭐가 이렇게 희둥룰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아니 되게 없어 보이는데 고창하게 말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긴장을 풀어야 돼가지고 토크를 길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 없이 너무 길게 사실 이거 룰 그림 이미지 한 장이면 설명 다 되는데 그렇죠 지금 15분째 얘기하고 있어요 15분째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다 이 룰 이해하셨죠? 네 다 룰 이해하셨죠? 그냥 넘어 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 편의분들 다 이렇게 서주시고 네 저희가 서요 아니면 앉아요 여기 서는 게 더 좋은 방금 서라고 들었잖아요 찌부네 알겠어 알겠어 왜 이렇게 덥냐 아니 왜 그래 서라니까 왜 앉아요 서요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한 번씩 찍고 넘어가는 거죠 저기 날박씨 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남순씨에요 전 남순씨 평소에도 이렇게 해요 평소에 날박씨 그래요 저도 전 평소에 이렇게 해요 네 기분 안 좋을 때만 뒤에 발 붙이고 맨날 날박씨 그래요 날박씨 날박씨 오늘 타이틀 딱 이러네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듀엣 가요제 그러면 한번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 이분의 닉네임은 절대음감연습생입니다 오 진짜? 절대음감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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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연습생이라고 돼있습니다 일단 이게 진짜 연습생일 수도 있고 개나 소나 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날 좋을 수도 있고 정말 실력자라면 정말 연습생일 테고 네 거짓이라면 그냥 거짓 나부랭인거죠 그렇죠 응치라면 거짓일 테고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쪽으로 와서 립싱크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좀 앉아서 네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서 있으면 되세요 네네 옆에 아까 그 플라스틱 의자 4개를 주시고 아니 내가 아까 앉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얘기하고 앉을 걸 써요 네 진정해 땀 보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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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아니 땀이 진짜 흘러요 남순씨 네 이렇게 옆으로 앉아 자 이제 다 해놔요 오케이 앉아주시고 앉았어요 자 첫번째 뭐냐 첫번째 여성분은 뭐라고요? 절대음감 연습생입니다 자 첫번째 게스트분 절대음감 연습생 들어와 주세요 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분은 실력자인지 아닌지 마스크 저기 위에 네 해놨었는데 아직 제가 조금 준비가 네 왜냐면은 아까 전에 담벨장하고 친구들이 급하게 가가지고 괜찮아요? 네 더 이상 벗을게 없어 괜찮아요 더워요 전체도 하면 되죠 아 그렇죠 재밌다 재밌다 괜찮아요 네 네 아니 저기 물 조금만 네 땀 좀 닦으시고 땀 조금만 물도 좀 드시고 천천히 해 급해 급해 깨비야 다음은 없어 그래 다음은 없으니까 긴장하지마 다음은 없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물 좀 드시고 아니 마스크를 어디다 놓은 거예요 제가 납고 건설 형님 즐기자고 2천개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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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옹이 가서 인사해요 네 왜요? 건설이 형님이 쪼옹이 팬이시라고 저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뭐야! 건설이 형님! 감사합니다! 건설이 형님! 나 낯줄 몰랐어! 감사합니다! 일단 남순씨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약간 음치인지.. 냠냠이다! 로스트도 죽이라고! 야!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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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묵는 자라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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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 많이 받았으니까 팬스분들 차비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말고!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 첫 번째! 제 1회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두획 가요제! 첫 번째! 여성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자 말씀하실 수 없고요 바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비를 입혔어요? 왜? 비가 와서 그래요? 조용해주세요! 네?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그래 난 양키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안아 마치게 할걸 인고양 그런 가벼운 눈빛으로 액션이다 말해도 되죠? 네 말해도 되죠? 인고양보니까 잘하는 사람 같지 내 아픔도 가져야 해요 실력자라면 본인이고요 음치라면 따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본인이 실력자라면 녹음을 한거고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양을 보니까 진짜 흡사한거 같아 이 모양을 보니까 만약에 이거 진짜 음치잖아 그건 사기 잘 치는 사람 자 음치라면 사기 잘 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정말로 여기 나와있듯 절대음감 연습생이라면 실력자인거고요 실력자라면 이게 맞는거고요 본인이 녹음한겁니다 근데 만약에 음치라면 남의 노래 따온거에다가 절대음감 연습생이 아닌거에요 그냥 사기꾼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이나 이런걸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느낌대로 추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네 분 중에서 이분이랑 뭔가 듀엣을 하고싶다 느낌이 온 사람이 있나요? 저요 바로요? 이모양이나 이런게 음색이랑 좀 맞는거 같은데? 입모양이 좀 잘 맞았다 그렇죠 왜냐면 남의 노래라면 그쵸 자식이랑 입모양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잘 맞았다라고 지금 만약에 이게 본인이라면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거든요 그쵸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목소리도 싫어요 소개팅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맑은 노래를 하고싶어서 소개팅이 아니라 맑게 하고싶어서 만약에 남순씨가 듀엣을 한다면 어떤 노래를 이분과 좀 하고싶나요? 제가 아는 노래를 몇개 없어요 아 듀엣을 아세요? 오 진짜? 안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힌트를 어떤 힌트를 드리냐면 음치는 박칠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박친 댄스 오 춤을 한번 보고 이 사람의 음치인지 박친지 이걸 좀 약간 가늠할 수 있게끔 댄스 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우어 오 웨이브 웨이브 로 오 오 야 여기까지 아니 랩스 배털 한 발을 해? 왜 이렇게 음치워? 갑자기 음치 같아요. 연습생이라고.. 무조건 춤 잘 추는게 아니에요. 야가 아니죠. 야는 반만 하시면 안돼요. 보컬 전문일수도 있고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공연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 연습생도 그런거에요. 어쨌든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아니 안예슬씨는 트레이닝도 오래 받아봤고 가수다보니까 그쪽을 그래도 알거잖아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댄스도 트레이닝을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안예슬씨가 보기에 춤 실력 어때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이랑 맞짱 한번 떠받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내가 나보다 좀 수준 떨어져. 수준 떨어져. 아니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진짜 아이돌이 연습생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첫번째 참고자 할거에요. 나이 정도만. 힌트 해줄까? 맞추지마. 나이 정도? 말하지 말고 손으로. 앞에. 이십. 이십. 스물일곱. 스물일곱살. 스물일곱살 연습생은 출신이죠. 아 출신. 죄송한데 안예슬씨도 슈스케 출신이라고 아직도 우려먹잖아요. 아직도 출신. 난 이지를 이렇게 안할거야. 왜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절대음감 연습생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음치 같아요. 거짓말 같아. 춤이 너무. 리듬감이 너무 못해. 리듬감이 없었다. 근데. 너무 음치가. 얼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런거 같네. 근데. 저는 이제 가면 뒤로 가려진 얼굴을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되게 예뻐요. 오 예뻐요? 되게 이쁘세요. 그냥. 저도 눈만 보면. 따로 보면 이뻐요. 아니. 저도 눈코입 따로 보면 이뻐요. 넌 눈이 제일 별로야. 아니. 어쩐지. 아니. 광대를 가려야돼. 이러면 이쁘네. 자. 그럼 좋습니다. 두번째 참가자. 이야. 좋습니다. 두번째 참가자는 어떤 분이죠? 이분은 유명 가수 제자랍니다. 오? 유명 가수. 근데 누구나 들으면 아는 가수의 제자. 와.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라면. 실력자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만한 유명 가수 분의 제자구요. 그렇죠. 응치라면. 내일 잡혀가요. 날짜째로 잡혀갑니다. 근데 누군지는. 만약에 실력자라면. 유명 가수 누구에요? 유명 가수 누구죠? 몰라요. 아직 몰라요. 몰라요? 네. 그거는. 만약에 실력자라면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력자라면. 엘스 그레이나 뭐. 빵은 아니죠? 아니야. 내가 뭐가 유명해요. 내가 뭐가 유명해요. 왜냐면. 만약에 진짜 실력자면. 누군지 알려줄거에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참가자. 유명 가수. 제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인사도 하지 마시고. 자 바로. 립싱크? 립싱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해야지. 인사도 하지말라. 바로 넌 바쁘러 오냐. 너 판총이를 입혔어. 잠깐 실력자일지. 용치일지. 지금 부르는거 아니에요. 어지럽게. 놓여진. 시간 위를. 거닐죠. 우연이란. 순간에. 기적을. 믿어요. 그 안에. 웃음들과. 확대해주고. 좋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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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목소리 너무 좋다! 자 아무런 말씀하실 수 없고요 자 일단은! 되게 뿌듯해 하시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셨나봐요 립싱크 연습 엄청 뿌듯해하는데 왜 이렇게 뿌듯해하지? 제가 약간 살짝 떨리고 있거든요 립싱크를 잘해서 뿌듯할 수도 있고 속여서 뿌듯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일단 닉네임이 유명가수 제자인데 노래를 듣고 저는 만약에 실력잘하면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는 맞잖아 실력있는 립싱크였어요 만약에 진짜라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 이런 목소리를 좋아하기는 해요 뭔가 순수한 저 이런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싶거든요 그럼 앞에는 더러웠나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웠어요 목소리 너무 더러웠어요 예술의 톤 같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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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톤 네 좀 맑은 눈새 좋았어요 저도 특히 그리고 부르는데 약간 호흡이나 숨 쉬는게 본인이 부르는 것 같았어 느낌이 오!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게 뭔가 립싱크를 했거든요 만약에 날 박씨가 이분과 출연해서 어떤 곡을 좀 부르고 싶은지 저는 그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어반자카파? 네 어반자카파 아니 근데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 컨텐츠를 사실 3주 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할 시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립싱크든 리액션이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더 잘 속일 수도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거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추리를 하시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뭔가 다들 실력자라는 눈빛을 보고 있거든요 아니 전 이번에 보고 나니까 그 절대음감님이 음치 같대요 갑자기 너무 잘 부르는 것 같더라고 절대음감이 음치 같더라고 절대음감이 음치 같더라고 절대음감님이 아까 전에 부르고 계실 때 이렇게 박사를 타고 계셨거든요 그 박자도 약간 안 맞았어요 아 그게 맞어요? 아까 맞네 그걸 개취했거든요 제가 맞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 또 한 번 갑니다 아까 전에 박취했잖아요 똑같이 이분도 박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스 한 번 2등감 2등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항씨가 근데 저는 이 분 실력자로 쓰면 좋겠어요 저는 네 노래를 듣고 싶기 때문에 음악 주세요 잠시만요 노래를 조금만 다른 걸로 음악 알았어요 스타크래프트 팬분들 윤열이 형이거든요 윤열이 형이거든요 이 부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래 다른 걸로 음악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그 옆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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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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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는 맞는데 춤은 못 추네 자 여기까지! 아니다 이거 뻥이다 이게! 못하는 애네! 엉망이 진짜 이래! 춤은 연속이 됐네! 춤을 일부러 춤을 못 추는 거 너의 목소리가 뭐 아니죠? 다 찐입니다! 만약에 실력자라면 속이는 게 없어요 다 진짜로 거짓이라면 춤을 진짜 잘 추는데 못 추는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근데 음치라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뭔가 실력자 같아요? 아니면 음치 같아요? 너 죄 졌어요? 공손하게 둘 다 되게 공손해 죄 진 사람 만약 둘 다 아니나보네 자 그러면은 앞에 절대응감님도 우리가 나이를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자님도 혹시 나이만 왜냐면은 약간 연륜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때요? 3인지 인지만 3인지 인지만 3 같은데? 아니 동작이 4일 수도 있어요 아니 동작이 4일 수도 있어요 4는 알바까지만 좋게 해 4는 조금 4는 조금 자 그러면은 제자님 본인의 나이가 20대인지 30대인지만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20대 20대가 되네? 누가 한다고요? 그러면 만으로 29살일 수도 있어요 자 20대 좋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그렇죠 유명 가수 제자 만약 실력자라면 저 누구일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레전더링 가수의 제자일 수도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게스트분 뒤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좋아요 지금 게스트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긴장되거든요 왜요? 긴장이 그래도 좀 풀렸어요 다행인거는 좀 긴장이 풀렸고 좋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참가자 이분의 닉네임은 천재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천재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네 진짜 천재는 천재라고 안하거든요 주변에서 천재라고 부르죠 네 그쵸 하도 많이 들었다보니까 내가 진짜 천재 싱어송라이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천재 싱어송라이터라면 본인이 작사 작곡 다 하고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러면 거짓말이면 뭐 아무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냥 날쪼 정치범 자 확실한 음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자 음치도 찾으시고 실제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천재 싱어송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도 못하구요 천재 싱어송라 이 노래? 음색 음색 조합으로 음색 조합으로 음색 조합으로 긴장되시나볼데 네 두 손으로 잡는거 보면 그쵸 천재가 두 손으로 잡는거에요 음색 조합으로 갑자기 만드시는데 이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댈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내가 아프신다봐요 생각할 지금 왜 삐죽삐죽 대지거든요 지금 용기 날 수 없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입을 아마리를 많이 벌리시는 거 같거든요 아마리를 진짜 진짜 좋죠? 오 좋은데? 아마리 자꾸 겁이 나는 건 아마리 그럼 이 가서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왜 난 알지도 모른 네 마음과 배가 많이 아프신 거 같거든요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 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하고 하지 못하는 건 아마존 만난뒤을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 그를 부려서 이기는가 봐 여기까지! 자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3주동안 훈련이 되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측할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천재의 싱어송라이터 오히려 실력자분이 응치인척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왜 그렇게 또 안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천재가 아니라 천재고 호소인입니다 딱 보여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예대를 나오셨습니다 실력자라면? 실력자라면 학교를 서울예대 둘이 근데 둘이 합이 좀 안맞아요 저기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무슨 서울예대요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만약에 내가 바보가 가성이잖아요 그럼 보통 오그라들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바보가 너무 걸리죠 이게 가성 착봅배 이쪽이 아닌데 아아 이게 안하거든요 노래는 차분한데 몸을 과하게 믿으면 가요 노래와 안 맞아요 싱어송라이터라서 기타치면서 마이크 스탠드 고정해놓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초래호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냥 살살 부르는 데서 이렇게 하시던데 노래 불러봤어요? 너무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공격하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이라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 무례하세요 저 원래 무대맨이거든요 너무 무례하세요 무대맨이거든요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도 똑같이 리듬 박치음치 댄스 댄스 한 번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예대 실용음악 전공이에요 그렇죠 댄스를 잘 못추실겁니다 댄스 한 번 주세요 와왜뭐 댄스 방 excluding 동구 Dot alez 춤을 제대로 주세요 다음부터 출처하지 마시고요 춤을 잘 못 추시네. 춤을 잘 못 추시네. 춤을 왜 시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전부 다 이렇게 출 거면. 춤 제대로 추세요. 다음부터. 주차하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 춤도 못 추시는 분. 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같아. 춤을 잘 했잖아요. 아니면 춤을 조금 잘 추는 춤이 있나요? 다른 아이돌 노래 이런 거 가능한가요? 하나 되는 거 있긴 하죠. 어떤 노래 계시는지. 그럼 하이뽀이가. 하이뽀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이뽀이를 한 번 틀어주시면. 이게 대학교 때 서울에 대해서 졸업할 때 공연으로. 하이뽀이를 조금만 해요. 한 번. 후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과연. 하이뽀이. 하는 훈이. Rości. 호. 지 jag. 변IR. 하이뽀 upgrades. 공연 잘 추시네요. 고맙습니다.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컬 전공이야. 보컬 전공이니까. 보컬들은 약해도 되지 뭐. 이분과 혹시 음치다?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가짜같아요. 가짜! 이 마이크가 립싱크가 있는데 립싱크가 너무 가짜 느낌이 있어서 음치 느낌이 좀 있다. 너무 가짜같아. 실력적인 느낌은 아무도 없고. 네. 고음불가에서 이수근 선생님 같은 느낌. 저희는 춤출 때 립싱크를 더 잘했어요. 음치 같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분.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천재 싱송라였습니다. 천재 싱송라. 저는 이분 실력 잘하면 기타 치는 것도 보고싶네요. 오 그렇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타 갖고 오신 분. 네. 그런거 말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말하면 안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4번째 분은. 이분입니다. 버클리 수석. 뭐? 버클리대학교 수석? 네? 저는 없는 장면인데요. 버클리대 수석처럼. 오, 버클리 수석. 둘이 소통 좀 하세요. 버클리 수석. 버클리 수석. participar. skins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버클리 수석입니다. oh 이거 회가 어때? 바로? 들어주세요. 네 노래야? 네 노래. 버클리를 수석으로 졸 Breakfast 근데 책도 한 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걸 해야지. 자, 자, 자. 난 애착곡이에요.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은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하지 않아 보여요 지금 내가 자, 조용하세요. 알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 했니 아님 못 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버클리 수석이 이거밖에 못하네 진짜 부르실 거라면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너무 무리해요 아니 버클리 버클리 여러분들 수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지금 뭔가를 본 거 같아요 저는 뭔가를 봤어요 뭐였냐면 이불이 하실 때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하시거든요 이 손동장이랑 이 맷돌을 같이 돌리셨는데 근데 돌리다가 너무 열심히 긴장이 됐나봐 한 번 자기 입에 부딪혔어요 알겠네 부딪혔거든요 아차 싶었거든요 부딪혔어요 사고 받았어 각자가 노래하시는 가수분들 자기만의 손동장이 있어요 배구가 이러잖아요 그치 배구가 손동장이 있어요 그게 돌리는 거 맞죠? 버클리에선 이렇게 하나요 버클리살 버클리살 거기다가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거 맞죠? 본인이 부르는 어이가 없어서요 자꾸 무례해요 오늘 자 일단은 목소리 톤이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해요 만약에 이분이 실력자라면 이분과 좀 듀엣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하고 싶어요 음성이 너무 좋아 다 하고 싶어요 저음이 진짜 미쳤네 조랑도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쭈러스랑 네 로우톤은 하이톤의 조약 근데 보통 저음에 굵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몸집이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말라보여서 어 근데 좀 보면은 키도 크고 그치 키도 크고 약간 키가 제일 커보이는데 한 70대 보이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 이분도 믿음감 진짜 찐으로 쳐주셔야 돼요 댄스 오케이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 과연 버클리 댄스는? 버클리 댄스는? 응 갑시다 오 몸풀었어 몸풀었어 노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하하하하 본인이 창피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버클리에서 춤 안 가르쳐주기잖아 아니 버클리에서 솜사탕 가르쳐주나요? 버클리 솜사탕인데? 귀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 2차 적응 때문에 서울 사람이네 버클리에서 서울 사람 못 가요? 그래 그래 약간 두부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노래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네 번째 참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고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얘기는요 다 음치에요 근데 지금 왜 다 음치만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찜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실력자가 있어요 네 이 모양은 그래도 노래랑 비슷했는데 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녹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입 모양이 안 맞더라도 녹음을 직접 한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치 입 모양이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찐이면 본인이 녹음한 거고요 가짜면 음치라면 남이 녹음한 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찐이라면 이거 본인 목소리라는 얘기에요 혹시 입꼬리 수술하셨나요? 아니 이게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부담스러니까 그러면 자 자 쓸데없는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클리 수석을 졸업한 우리 네번째 가수 분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혹시 20대인지 30대인지만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앞에만 40대요? 40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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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리 말고 앞에만 아 20대 맞어 20 깜짝이야 40대인 줄 알고 3도 될 수 있지 그치 버클리 갔다 왔으면 3 정도 될 텐데 2라면 점단 얘기거든요 그치 그때 막 졸업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번째 분 만나봤고요 뒤로 네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클리 스타일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씩 팀을 정해야 되거든요 2분은요? 가면 쓴 사람 중에 가장 예뻐보여 오 가장 예뻐보인다라는 회장님이 지금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닉네임이 여자 김범수입니다 여자 김범수? 여김 여김 여자 김범수 자 이분 나와주시고 바로 립싱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우와 자 여장 김범수 어? 이 노래 잘하겠다 잘 부르실 수가 없는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제이어업 내가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다른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이 목소릴 들어도 후후후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분이 실력자 같은데? 도대체 여자 김범수는 뭘로 봐야되니까? 그냥 본인이 지금 그렇게 불려야 불립니다 다른 노래를 그렇게 부르라보네 그렇죠 가면 보았을 때 이뻤으면 좋겠다 실만 안하는거 그냥 이뻤으면 좋겠다 자 일단 여자 김범수 이 분 봤을 때 뭔가 잘 할 것 같은가 아니면 음치일 것 같은 조금 거슬리는게 뭐냐면 후후후후후 전에 살짝 안맞았거든요 조금 안맞았다 그게 일부러 틀린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네 오케이 그러면 저도 봤을 때 처음부터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헷갈려요 헷갈린다 이분이 좀 굉장히 어려워 하시네요 남순씨는요? 그냥 가벼워 보았을 때 이뻤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셀루야 자체가 되게 이쁘보여가지고 그런 그 실망만 안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분도 리듬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어떤 춤이든 상관없습니다 섹시댄스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이돌댄스를 해주셔도 되고요 음악 주세요 음악 여기까지 인상감은 좀 있는거 같애 이게 박자감각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 좀 궁금한게 있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이에요? BJ일수도 있고, 유튜버일수도 있고. 아 아닐수도 있고. 버클리영 수석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왜 없어요. 이유가 왜 없어요. 저희 그정도 섭외력 됩니다. 왜냐하면 육주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하게 섭외를 했거든요. 타고타고 타서. 눈 질금 감고 계시거든요. 아까 전에 버클리 얘기하니까.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시차적응이 안되서 그래. 아 그런거에요? 일단 2분까지 봤구요. 이제 패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뒤쪽에 계셔주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이게 우리를 입으셔가지고, 조금 더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패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섯분은 다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너무 깐깐하게 보시고 계신데. 그치. 여기서 그러면 남수씨는, 누가 조금 실력자 같습니까? 저는, 첫번째 뭐. 절대음밥연습장? 아니라는거. 맞다고요? 감사하다는거죠. 아 근데 그런줄 알았는데, 너무 사죄드리는 그런 느낌. 아 비가 죽어있다. 두번째 아니면 마지막분? 아니 그러면 남수씨는, 세번째 어리스트, 싱성란은 어때요? 벌써 본거 같기도 하고. 어디서 봐요. 어디서 봐요. 서울예대 출신이에요. 진짜? 입만 보게되니까, 필러를 담아준거죠. 왜 이렇게 입술이 다들 이쁘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예대 출신입니다. 서울예대 출신이에요. 우리 나일곽씨는요? 저는 여자 김범수 빼고, 다 음치같거든요. 마지막 여자 김범수만, 실력자 같다. 저희가 이제 비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몇명인지. 그렇죠. 번개는요? 저는 두번째 분하고, 마지막 분인거 같아요. 실력자가? 실력자가. 줄어서는요? 저는 유명 가수 제자님 말고, 다 음치같아요. 2번 빼고. 지금 보면, 2번분이 실력자로 가장 많이 이렇게, 조금 되고 있어요. 선택을 받고 있어요. 어찌됐든가, 선택할 시간이 돌아왔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집에 가야됩니다. 여기서 한 명은 떨어져야돼요. 왜냐면 다섯 명이고, 네 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떨어졌을때,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가면을 벗고, 노래를 부르면서, 공개하는걸로. 오 오케이.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씩 팀을 결정을 해야되는데, 저는 5번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 아니.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룰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룰이 있기때문에. 소개칭이에요. 저도 5번이요. 우리 소개칭이에요. 자 그럼 일단 네 분 이쪽으로 앞으로 와주시고, 네 다 앞쪽으로. 네. 네 분 먼저 패널분들만. 길지않게 짧고 굵게 간단하게, 레전더리 게임 하나를 통해서, 네.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게. 그렇죠. 제가 봤을때 지금 2번분과 5번분이, 많이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뽑을 수 있으면 또, 만약에 실력잘하면, 근데 또 움찔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레전더리 게임,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대단한거 하는줄 알았네. 라고 할 뻔. 가위바위보를 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제비뽑기. 제비뽑기요? 네. 순서 제비뽑기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그게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좋아요. 자 제비뽑기 어떤식으로. 제비뽑기를 이제 여기다 종이를 있을거에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순서가 있게끔. 네. 그거를 또 해주시면 될거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뒤에서 뚜부가 그러는데. 네. 안돼. 순서가 없는데. 순서가 없는데. 아니 없다고. 아니 없다고 그러는데, 뭘 제비뽑기를 한다고 그러는거에요? 왜요? 아이좋들이 가위바위보가 맞긴해요. 아이좋들이 있어요? 가위바위보가 맞긴했어요. 가위바위보가 맞긴했어요. 가위바위보가 진짜. 아니 가위바위보로 가시죠. 가위바위보로 가시자. 가위바위보로 알겠습니다. 손 아픈타. 제가 외치겠습니다. 도둔타 외치시고. 도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앙레슬 1등. 다 세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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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번녜을 주로스, 날박, 남순순으로 그냥 퇴근할게요 안예슬씨는 여기 계신 5명 중에 누구랑 파트너를 할 것입니까? 이게 이제는 경쟁입니다 3번이요? 3번 하세요, 3번 아니요, 못해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될 것 같아요 뭔가 PTSD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정화적으로 다시 가동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뭔가 2번하고 5번하고 고민을 했는데 긴가민가 아닌가 약간 도박을 걸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번 도박해주시라고 3번은 도박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할거면 답이 필요할게요 서울예대 그럼 3번으로 하시죠 3번으로 하세요 3번은 집에 가라앉아 저는 5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여자 김범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자 김범수 자, 좋습니다 여자 김범수 다음 주로 쓰 저는 저는요 유명 제자 가수님 아니에요 유명 제자 가수님 유명 제자 가수가 아니라 유명 가수 제자인데요 유명 가수 제자 유명 제자 가수 말 돼 가수 제자 2번을 선택을 했고요 자 나일박씨는요 선택된 분은 서주수예요 3번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3번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 것 같아요 정신이 천재예요? 아니 천재가 아니더라도 알 것 같아요 느낌이 1번 저도 그 뭐지? 사랑하지 않아 아시는 분이 있나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그렇죠 노래 아는거 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절대음감 연습생 1번으로 할게요 1번 절대음감 연습생 선택을 했고요 1번 뒤쪽으로 가서 아니면 2번, 5번이 느낌이 좀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긴장감 부금 하나 해주시고요 둘 중에 한 명 탈락인가요? 둘 중에 한 명은 탈락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조금만 뒤에 보일 수 있게 이쪽으로 가야지 두 명 맞으면 해 이해가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천재 싱송라 3번이죠 그리고 4번 버클리 수석 둘 다 명문대생이에요 그렇죠 둘 다 굉장히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최고에 있는 레벨의 대학교 명문대생인데 그렇죠 지금 단두대에 와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살고 둘 중에 한 명은 제가 단두대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은 남순과 노래를 같이 할 거고요 한 명은 끝 공개를 하고 퇴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남순씨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뒤에 손을 꼭 접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남순씨가 근데 하고 싶은 곡을 알아야 되니까 뭐 좀 질문해 봐주세요 그렇죠 남가요 아세요 남가요? 남가요 아는 사람 손 오 남가요 모르는데 손 잡힐어 발자국을 하세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하시는 분 올포유 하시는 분 올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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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포유를 제일 잘한다고 손을 많이 들었거든요 높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대결을 해서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1등은 저는 포기했고요 저는 그러면은 네 남순씨는 골라주세요 벅클리 분은 사기를 너무 치는 것 같아서 말이 안 돼요 아까 노래 들었을 때 그 수석 졸업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장담합니다 둘 다 똥이에요 어차피 둘 다 똥인데 누가 덜 똥인가 누가 덜 똥인가 저도 남가요 사랑과요 올포유 중에 올포유를 그나마 하거든요 올포유 가장 손에 이렇게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3번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천재 시청성라님은 남순씨 뒤에 서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리 이렇게 매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듀엣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쉽지만 버클리 수석 졸업생님은 탈락을 하셨습니다 진짜 버클리는 진짜 버클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정말 다 죄송하다고 해야돼요 네 우리 죄송해요 축하해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무례했는데 수석이니까요 방금 똥이라면서 버클리 수석 졸업한테 노래를 이제 들어볼 건데 지금 일단 가면때문에 뚜부씨가 이제 제 메이크업을 해주고 바로와서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면을 벗고 일단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실력자인지 아니면 음치인지 그럼 저희 잠깐 어떤 노래를 부를지 얘기 물어봐 잠깐 회의들 하고 계시죠 그런거 안해져요 모르는게 많은거 같은데 저는 3번뿐 보면 약간 목이 탈퍼래요 이러면 안되는데 자꾸 3번뿐에 대한 추측을 너무하셔서 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자 일단 그리고 여기 조회 타신 분들은 이제 우비를 벗어줘도 됩니다 가면만 빼고 우비를 벗어주세요 우리 댄썹 네 가면만 빼고 이름을 떼시지 마시고 네 이름 odu 다시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럼 옆을 좀 봐주세요 있다가 이어 над very much 해 주면 될거 같고 아까 전에 떨어지신 버클리 음대본을 술 한잔해요 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버클리 졸업생에서는 팝송가 안되나요 하하하하 버클리 치고 성악과에 배웠을거 같은데 수석이면.. 성공은 약간 중코 스타일이시네요 자 일단 준비되는 대로 진짜 버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럼 대가리 막아야지 사제를 드려야죠 옆으로 가주시고 근데 진짜 실력잠은 완전 반전이요 반주가 나오고 마이크 해주시고 반주가 나오고 천천히 걸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마이크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마이크 체크 할게요 제가 네 이어폰까지 껴주시고 실력도 좋으면서 너무 많이 가져가네 욕심이 많아 아니 몰라요 아니죠 음 칠 수도 있죠 아 그러네 그쵸? 밝혀진게 없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누누밖에 못하는데 뭐 저 다른것도 잘해요 그래서 무슨 노래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말해도 돼요? 네모의 꿈? 아니요 아니요 나는 뭐? 아이유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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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같은거가 어려운데요 아이유 노래같은거요 아이유분을 약간 비난하는 얘기인거 같은데 아이유같은거 자 그러면은 버클리음대 이번 가사가 나오면 등장했으면 불러주시면 됩니다 와 음악 주세요 네? 그는 과연 버클리음대가 맞을 것인가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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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시간 쌀쌀하니까 д Tá끈따끈붕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자! 음치였습니다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 내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변하게 그대와 만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끼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진짜 실력입니다 일단 이분은 음치였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더 해주시고 노래방도 다녔실 것 같은데 왜 못 불러요? 안녕하세요 BJ 오그리라고 합니다 오그리님입니다 오그리님 오그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래를 잘못하면 춤을 추시나요? 아니요 못 춰요 할 줄 아는게 뭐예요? 아니요 오그리님인데 그래도 음치를 골라냈어요 사실 이거 좀 속일 수 있었는지 아 근데 닉네임이 너무 그래 저 버클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버클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오그리님이 회장님이 남순씨랑 같이 방송 한 번 하고 싶다고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 오오 이제 가세요 안 가시겠어요 방송은 언제 하시는지 저요 평일 8시 오후 8시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는 저희 국토도 와서 그렇죠 저랑 국토하는데 기회 국토하는데 나중에 와서 좀 도와줬었거든요 오글이님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그리님 방송 좀 많이 봐주시고 어 닉네임이 왜 오글이에요? 제가 성이 오고 비글같다 그래가지고 아 오글 오글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글씨 인사드리고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글님 감사합니다 음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버클리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버클리는 너무 말이 안 되네 근데 지금 저기 적힌게 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천재 싱어송라이터 여자 김범수 유명 가수 제자 절대응감 연습생 저 중에 실력자가 없겠습니까? 여자 김범수씨는 제 얼굴이 이뻤으면 좋겠다 내 스타일이 근데 깠는데 얼굴이 김범수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몰라요 왜왜왜왜왜 몰라요 진짜 여자 김범수가 모릅니다 까봐야 알아요 그러면 일단 다 들어와 주시고요 자 얼굴이 김범수일 수도 여성들이 남자 닮으면 조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김성성 맞잖아요 여성은 저 닮아도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순서가 아까 전에 가위바위보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안예슬 부터 안예슬씨와 아까 전에 누구랑 같은 팀이었죠? 여자 김범수씨와 같이 듀엣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써주시고 어떤 곡을 좀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봤나요? 다비치 노래 다 자신 있으시다고 다비치? 네 다비치 노래 중에 그 혹시 너에게 못했던데 맞아요 마지막 마른 그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예슬씨가 노래를 하다가 후렴할 때쯤에 가면을 돕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마른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패스트 날타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이제 시청자 투표를 해야 돼요 시청자 투표 노래가 끝이 나면 잘했다 못했다 아쉬웠다 투표를 해서 투표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상금이 수여됩니다 오 그럼 지금부터 점수를 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오늘 듀엣 가요자 우승자 팀이 정해집니다 듀엣 가요자 여러분 투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끝나고 투표는 그렇죠 노래가 다 끝이 나고 이번에는 1절이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겁니다 오케이 끝까지 해서 듀엣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마이크 마이크 대나무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아 오케 되는 걸로 들리세요? 여자 김범 근데 여자 김범 수면은 아아아아아아아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 나올지 찐이라면 한 수 배워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획곡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시작하겠습니다 음치일지 큐 실력잘지 아 나 이거 중간을 잘 모르는구나 뭐 그래 내 말 부를게요 후렴 기깔나게 불러주십시오 중요한 파트니까 아직 남았을까 못 잊을 이유가 남아있을까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 음 내 꽃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된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해 달라질 게 없는데 그친 거랑은 생각이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주셔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다가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맘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살아 볼게 매일 이런 다짐을 해 슬껏처럼 그리움이 익숙해져 가는 날들을 제법 웃기도 하다 나 또 괜찮다가도 생각이나 이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주셔도 그리움이 익숙해져 가는 날들 내가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맘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그래 볼게 이리로 가짐을 해 이리로 가짐을 해 슬껏처럼 괜찮은 척 피곤한 척 해봐도 사실 많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내게 가고 싶어 슬금은 아니여도 끝내 내 손 잡아줘 아 내 마지막 말은 언젠간 번쯤 나를 떨리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그와이 부르냐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온 하루가 온 하루가 어려긴 하지만 이 정도쯤은 꾹 참고 하루에 하나씩 기억할게 그래 볼게 사랑을 시작하던 그때처럼 여자 김범수 씨는 응치였습니다 자 일단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준에 위해서 여러분들 노래가 좋았다 아니다 살짝 아쉬웠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를 받는 동안 여기 이거를 떼주면서 BJ 누군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BJ 정수빈입니다 와 수빈님 수빈님 정수빈님 이게 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나이로 29인데 원래 나이 30입니다 오 서른 살 우리 말 놓고 한 번 맞장전 너무 죄송했어요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듣는데 목소리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참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빈님이 제일 실력자로 그걸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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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들 그래도 좀 잘할거라는 생각을 희망을 갖고 선택을 해봤는데 왜 그랬냐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태어났고요 잘 튀어나왔네 아니 노래가 아니라 얼굴만 보세요 얼굴 제대로 못봤어요 잘 튀어나왔네 잘 튀어나왔네 잘 튀어나왔네 자 그러면 투표 마감하고 두 번째 아 이걸 투표도에요? 네 투표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한다 아쉬웠다 투표해주시고 5초 세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해주세요 자 이거는 얼마 나오는지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는 나중에 발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준비해주시고요 아 이게 예측이 안됩니다 아니 예술이가 아무리 하드캐리로 해도 안 따라가주네 응 아 이거 잘할거 같다 어 자 일단은 이어폰이랑 이거 준비해주시고 재밌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실력자일거라고 예상했지만 음치 하지만 또 음치라고 생각했던 싱어승라이터가 갑자기 진짜 막 어 서울 엄청 잘할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쭈러스씨는 이 유명가수 제자와 어떤곡을 저희는 아이유님의 이번주 금요일 아 금요일에 만나를 할겁니다 이번주 금요일 진짜? 이번주 금요일날 뭐해? 술 약속이 있잖아 없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만나요 어 금요일에 만나요 라는 마이클 좀 이따에 켜드리나요 네 그걸 준비했고요 후렴 부분 마지막 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시겠죠? 근데 이쪽이 음치인데 어떡해요 그럼 이제 감안하봐야죠 음치는 아니에요 음치는 아니에요 도움이 안돼서 그렇게 아 그래요? 아 갑자기 불안한데 아까 본도 출연장들 하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러스가 하다가 후렴 부분에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후렴 부분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거 잘하지 실력자라면 실력자라면 정말 유명 가수의 제자분이시고요 그렇죠 만약에 음치라면 저것도 다 거짓말 그렇죠 자 그러면 못 불러라 음악 제발 잘 불러주세요 못해도 잘해야 돼요 제발 제발 실력자여라 음 음 음 으흑 그래서 내는 최근에 흐흑 쓰니 흐흑 내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는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보채고 심심한 마이 컷 님 둘이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뺏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게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간 식구대에게 더 가까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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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 이번 주 금요일 우드 이번 주 금요일 우드 이번 주 금요일 우드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딱히 먹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진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은 달려라 시계를 담아 채우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도 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배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홀린 것 같아 여잔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 못 배기겠어 돌아오는 해본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 달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실력자였고요 실력자였습니다 일단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노래 말고 이분 노래 듣고 투표해주세요 여러분. 투표 해주시고요. 이분은 진짜 유명한 가수 제자. 어떤 가수의 제자였죠? 이해준님 제자입니다. BJ명이 누굽니까? 해별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별이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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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네. 감사합니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이해준씨. 해별님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랑 좀 듀엣을 하고 싶었나요? 사실 예술님 아니면 남순님이랑 하고 싶었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 못하신 분들 해별이다. 그리고 쭈러스 무대. 좋았다 아쉬웠다. 투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5초 세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저 말고 여러분. 마감해주세요. 그리고 점수 발표는 나중에 한 번에 우승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치가 라이. 러스 아니야? 아니요. 패널입니다 패널. 황금 밸런스네요. 황금 밸런스. 저죠 저. 팀 별로.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팀은 날박 팀입니다. 그렇죠. 날박과 절대음감입니다. 절대음감요. 절대음감 연습생. 그렇죠. 만약지 실력자라면 정말 연습생 출신이고 절대음감이 맞고요. 아니라면 다구라에요. 그렇죠. 혹시 날박씨는 어떤 곡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무 묘한 곡이죠. 좋겠다. 노래 폭이 넓어서. 저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톡포유요? 톡포유요. 톡포유요. 근데 저도 뒤엔 몰라요. 2절 때 가면을 벗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는대로 마이크 한번 테스트해주시고. 근데 전 걱정이 게 뭐냐면. 네. 제가 못 부를까봐 걱정이에요. 아 왜 이렇게 저게 높기 때문에 노래가. 저보다 낫겠죠. 네. 저보다 낫지. 3,4번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고. 아 네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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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 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 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그게 전부야 그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 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오케이 잘하네 누네 자 일단 2분은 나 맞춘 거 같아 누구누구 잘한다 절대 응답 연습생 2분의 이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저는 사무실 CCTV 방송하고 있는 오징어참회라고 합니다 오징어참회 오징어참회 오징어참회요? 자 일단 그러면 BJ 오참 오참 오참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일 잘해요 그중에 오징어참회님의 무대가 좋았다 아니다 살짝 아쉬웠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환희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상금 60만원입니다 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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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만원 자 5초 세고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징어참국이도 하세요? 오징어참국이 맛있죠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해주세요 오징어참회님의 널 사랑하지 않아는 어떤 점수로 얻었을지 오징어참회님은 어떤 방송 하세요? 저 사무실 CCTV 방송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실이요? 네 무슨 사무실 운영하시는거에요? 경영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이돌 연습생이셨던거에요? 네 4,5년정도 너무 예쁘시더라 진이기 때문에 아니 춤을 또 잘 추신대요 그래요?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그럼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혹시 좀 짧게라도 네 짧게라도 진짜 없을까요? 자주 추시는거 하나만? 그 라붐의 상상도하기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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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어머 깜짝 이거 맞잖아 잠깐만 이거 점수 포함 안되는거죠? 네 안됩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상상도하기 한번 짧게 네 짧게 중앙에 서주시고 네 순생의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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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좋아 동작 잠을 떠나서 온 몸 깜짝이야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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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Oh hello new wind 들썩 너의 소리치면 푸른 하늘이 내게로 봐 날아가 볼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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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로 가볼까 다음을 따로 새로운 눈빛에 가슴이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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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불견했어 우리들만의 paradise 진짜 잘춘는데? 진짜 아이돌이다 진짜 잘하는데? 매 사무실 방송을 하고 계신거에요? 아버님 회사 맞아요? 아버님 회사 아버지 회사 아버지 회사요? 장희들은 잘 계시나요? 장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감수자의 춤에 노래까지 아니 감수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번에 듀엣할 때 날박이 망쳤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응애가 도배가 되냐고요 아니 저 뒤에 노래를 몰라요 아니 공주가 90%였어요 내 노래요? 네 니가 더 못했어 주꾸미 자 좋습니다 일단 3번 오징어참 오징어참 네 오징어참 네 오징어참 이도류 이도류 자 이제 마지막 남순 팀 과연 너무 기대돼 정말 천재 싱어송라이터일지 과연 얼마나 똥일지 아니면 똥일지 근데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서울 예대 출신 서울 예대 출신입니다 그쵸 오징어참 오징어참 뭔가 좀 실력적인게 벌써 인이어를 다 착용했어요 오우 오우 진짜 실력자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몰라요 벌써 전 화가 나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인이어 사용법을 너무 잘하는데요 많이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하죠 아 그쵸 그쵸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 노래 그러면은 일단 이 천재 싱어송라이터 네 분과 남순씨는 어떤 곡을 올뽀유 네 저 솔로해도 돼요 둘이 같이 하셔야 돼요 됩니다 그러면 2절 때 가면을 벗어주시고요 준비되시면 음악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왜 안 하시나요 나 마이크가 너무 큰 거 같은데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이게 여자 파트인데 뭐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거기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또 좋아요 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아껴주지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나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one only for you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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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아껴주지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홀로 내 작은 맘속에 홀로 내 작은 맘속을 홀로 네 향기로 채울래 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대도 나 행복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아껴주지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우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hat I'll be for you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천재 시어송라이터의 정체는 오쭈였습니다 자 일단 투표 올려주시고요 잘한다 잘한다 오쭈 내려고 1등 할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자 여러분들 노래 실력을 들으시죠 투표울로 가는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무대에 좀 좋았다 아니다 아쉬웠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또 상금이 59만원 1등 2등 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못하지만 얘 데리고 캐리한 것 같습니다 냉정함을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요 오쭈 남순의 무대 좋았다 아쉬웠다 5초 세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해 주시고요 마감해 주시고요 매니저님 그 투표 결과 점수만 정리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에피엘도 이렇게 다 띄워드릴거에요 일단은 지금 우리 또 남순씨의 파트너 오쭈씨가 이렇게 또 했고 지금 잠깐 화장을 좀 고친다면 다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의자 가지고 의자 가지고 좀만 앞으로 와주세요 야 정말 예상치 못한 오쭈였잖아요 그죠?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죠? 너만 예상 못했잖아 네 야 일단 오늘 이제 실력자분들도 그렇고 네 음치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같이 다 매력이 다 있으셔가지고 오 그러니까요 일단 5주 메이크업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은 네 오징어차애님 아 저랑 같은 팀이었어요 오징어차애님 금수저 네 아버님 회사 지금 밑에서 경영 수업받고 있는 연습생 오징어차애 연습생 출신 그리고 여기는 해별이다님 내 친구에요 해별이다님은 이해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에요? 아니 같은 팀친구요 해별이다님은 이해준 선생 뭐라고 가수 이해준님의 제자 네 네 그리고 그 뭐냐 우리 수빈님은 앉아주세요 수빈님은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되지? 저는 저는 코이티비 전 최근에 얼마 전까지 베트남에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해외에서 살다 오셨어요? 두 분 아니에요? 맞아 세 분인가 보셨어요 어 잠깐만 코이티비 들어본 것 같은데 유튜브 코이티비 최근에 BJ 데뷔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지금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어떤 방송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야방 위주로 하고 있고요 캠방도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오 노래 엄청 노래는 못하고 노래 엄청 못하고 노래 엄청 못하고 춤은 조금 춤도 아쉽지만 조금 그정도 뭘 안해도 돼요 그냥 그냥 카메라 앞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이거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였죠 오쭈 오쭈인거는 다 여러분들 예측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아니 남순씨는 오쭈 오랜만에 봤는데 좀 어때요? 여전히 못하네요 그쵸? 진짜 오랜만에 본건데 오쭈씨 이제 방송 복귀하셨죠? 네 언제 복귀했죠? 지금 일주일 반 일주일 반 일주일 반 복귀해가지고 저번에 회장님이 또 같이 뱀띠즈도 하고 아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1등팀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C 한 분이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주세요 앵글 때문에 자 왔습니다 제발 근데 와 진정? 저랑 생각이 다르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우리 저희 건데? 우리가 제일 잘했잖아 아니 다 만약에 저희가 1등하잖아요? 네 그럼 제 상금 다 먹을게요 이게 맞지?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맞지 이거 깨비씨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깨비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듀엣가요제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결과가 일단 2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이죠? 그렇죠 2등팀 72.5를 얻었습니다 72.5%? 잘했다 72.5를 얻은 쭈러스 해결이다팀입니다 우리 만원 반반하자 아 만원도 반반해 네네네 아 반반한다 그냥 드려라 자 그리고 제발 꼴등팀 아 꼴등 저희일 것 같은데요 정수빈 안예술 49% 나왔습니다 49% 그녀가 한마디로 내뱉는 순간 전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1등을 전퇴될 수 없겠구나 골등이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등팀 남순씨 1등일 것 같습니까? 예? 1등일 것 같아요? 모르겠네 기대좀 해요 기대좀 해요 네 아 설마 꼴등하겠어 오 날씨 1등일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5주가 친숙해가지고 형님들이 눌러줄 수도 있거든 응 그쵸 나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예측 가능했으면 5주로 고르지 그랬어 그렇지 아 그럴 줄 몰랐네 자 그러면 우승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69만원에 59만원 59만원 죄송합니다 87.1표를 획득한 날박오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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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한데 금수젓이잖아요 아니요 이 날박오쭈어 날박오쭈어 아니요 시청자 형님들은 냉정하게 남순 5주 팀을 67.2로 오 진짜 상암등을 했습니다 우승한 우리 또 참회님이랑 날박오쭈어 네네네 소감 한 번 네 참회씨가 얘기하시면 참회씨 소감이요? 네 기대 안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금수젓인데 59만원을 너무 행복해하십니다 금수젓 아니에요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버지 뭐하시는데요? 왜 자꾸 금수저래? 아니요 아니요 중소기업 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 아버지 회사 앞에서 일하시면 그 상금이랑 지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지분은 바꾸면 안 돼요? 농담 농담 네 죄송합니다 날박오쭈어 날박오쭈어 저는 너무 즐겁고 노래를 또 잘하셔가지고 조금 뭔가 약간 쑥스러운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순위그룹 오디션 한번 오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주제 넘게 뭐 아니 저번에 제가 못 데리고 왔잖아요 나중에 봐주세요 못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소감 한 말씀씩 네 해별이다 네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 또 컨텐츠가 나오게 됐는데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 남순님을 암유서 때 뵌 적이 있었어요 오 암유서 그때 인사하시면서 방송에서 짜증만 내시는 모습만 그때 했거든요 그때 저 혹시 그때 술이 문제였나요? 정말 여전했다 술이 문제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면요? 1회 때? 아니요 저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연말 missing you 네 남송합니다 저희는 친숙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에서 너무 친숙해서 좋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너무 잘했어요 제가 똥만 앞으로 쓰면 그러니까 알고 있네 아! 저녁 7시에서 8시에 방금 오 7시에서 8시에 방송하는 헤브리다님이었고요 옆에 우리 또 수빈 네 안녕하세요 정수빈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조금 혼자 썰방을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합방을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남순님이 원래 제가 팬이라고 몇 번 말했었거든요 저도 팬 됐어요 아니 근데 왜 얼굴을 보세요 아니 뭐 아니 여기 팬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이게 죄송한데 맞긴 맞고요 아 근데 이게 시선이 위에 있어서 그런거지 이상한 사람은 뭐라고 하시네 타사 검증 좀 해봐야되겠네 왜 그러세요?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불러주세요 베트남은 다른 외국어도 할 줄 아시는거에요? 아예 못해요 자기 랭귀지로 가능해요 이거 때문에 귀국하신거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올려지기 아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또 회장님이 같이 했던 우쭈 네 저 마스크 썼을때부터 티날 줄 몰랐는데 채팅목은 우쭈만 아니라 죽는 줄 알아요 일단은 회장님이랑 같이 아니 회장님이랑 같이 남순오빠랑 같이 해가지고 3등이면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가지고 저희 컨텐츠가 마무리 그래도 또 MC분들 오늘 처음 하셨는데 본인 소감하셔야죠 저는 일단은 처음부터 줄 담배를 폈고요 많이 떨렸는데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우리 또 스텝분들 스텝이 아니라 우리 또 두부 그 다음에 별장이 쪼왕이가 없으면 또 이 컨텐츠가 원활하게 못했거든요 너무 고맙고 또 남순 회장님도 없고 지분 누구한테 줄건데 제가 이겼잖아요 여기 0.1 여기 화를 났어요 여기 0.1 그리고 남순씨가 또 0.1 준거는 2등팀 누구죠? 저요 아니 그렇게 2등팀 주기로 했어요? 아닙니까? 주세요 오늘 잘하는 사람 저 잘하기도 했어요 잘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선을 했어요 나도 선을 했어요 우리는 홍보라도 됐지 안 보이는 곳에서 한 친구날지 맞죠 맞죠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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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섭외했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섭외했어 저도 정수빈님 제가 섭외했어요 1등했잖아요 정수빈님 섭외... 저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너의 목소리가 느려 듀엣가유제 1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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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분들 인사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앵콜도 해주나요? 게스트분들 너무 다 앵콜 안해주나요? 앵콜이요? 앵콜? 제목소리 안해주나요? 그냥 질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깨비치 고생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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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어요 냠냠님 냠냠님 감사합니다 냠냠님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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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님 저희 오빠야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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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냠냠 arı 일단 저희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깨비에ий 이번에 오켓이 거의 다 짰어요 서배는 얘들이 많이 도와줬고 인정 fed Employers 저희는 끝날니까 마무리를 하시죠 이따가 저희 기획 mesa관님이랑 뭐 또 회의 고모 Og autobi! 그분해서 Però 죄송한데 콘텐츠 끝나니까 땀 찌나 Firm 저 바로 씻으러 가야 되니까 너무 더웠어요. 육수가 식었다고 말해도 돼요. 일단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공지리게 자랑해! 자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디스코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